자 이번엔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클랜 지금 참별이 쪘기 때문에 참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갑니다 자 골렘 두마리 4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많은 수입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해골 돌격병 4대 그 다음에 핀 자 이쪽 뒤들어야죠 세카드핀 타고 스피드핀 타고 킬 그 다음에 법사 나무법사 자 말딱질 때 흙무 자 힐 한번 그 다음에 법사 자 이쪽에 해놓은 위에서 자 세카 넘어가라고 이동맞아 자 비닐 맞고 있으니까 자 자 맞춰가 좀 나갔죠 흠 자 유난히 선별 어 나올 것 같습니다 네! 3변! 나옵니다 벽이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구요 맵이 또 단순하죠? 자 3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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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변! 3변! 5변! 6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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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